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중국 지도자는 오늘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세계에 엄중한 경고를 하다. issue a stern warning 하시겠습니다. 중국 지도자는 오늘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세계에 중국 지도자는 오늘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세계에 간섭하지 말라고 중국의 내정에 모모의 간섭하다. metal in mama. 내정. internal affairs. 하시겠습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중국의 내정에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그 연설은 나왔습니다. 시 주석이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 태세를 갖추고 있다. be poised to mama. 일이나 책임을 맡다. take on mama. 하시겠습니다. 그 연설은 나왔습니다. 시 주석이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연설은 나왔습니다. 시 주석이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 역사적인 세 번째 임기를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제니스 매키 프레이어 기자가 베이징에 가서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제니스 매키 프레이어 기자가 베이징에 가서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제니스 매키 프레이어 기자가 베이징에 가서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그가 연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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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 제니스 매키 프레이어 원래 BEIJING INSIDE THE ROOM WHEN HE MADE THE SPEECH.